우리 아가씨가 주말에 놀러 오셨어요. 다같이 외식을 하러 조개구이집을 갔어요. 2년 만에 보는 지나 남편과 도료님은 저와 올키에게 허락도 받았겠다. 아가씨와 셋이서 신나게 달리더군요. 그렇게 바닥에 깔린 빈 소주병만 9병자가 되었고 셋 다 완전 만취 상태가 되었어요. 그렇게 제가 운전하며 다들 우리집으로 데려다 놓았죠. 그러자 남편은 뭔가 아쉬웠는지 자 이대로 꺼낼 수는 없어. 둘 다 일어나. 하며 아가씨와 도련님을 끌고 집 앞 노래방을 가더군요. 그렇게 2시간쯤 지났고 가뜩이나 취했던 셋은 외발로 귀여워도 시하며 집에 들어오더군요. 그리고 아가씨는 속이 안 좋았는지 화장실로 가더군요. 그렇게 39초 정도 지났을까 아가씨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.